최대 최소가 20 보다 작다가 좀 많죠 여사건 생각해 보자 여사건은 최대랑 최소랑 20 보다 커요 인데 둘중에 하나가 3이면 결코 안되잖아 4 5 6 중에서 최대 최소가 4 5 6 중에서 아무거나 나오는 경우 여기서 아무거나 3개 중 아무거 안되는거 뭐 있을까 여사건 중에서도 안되는거 4 5가 나오면 5 4 나오면 20 넘지 4만 나오는 경우 4만 최소가 둘다 5 5 5 5 잖아 제일 큰게 뭔데 5 4개 중에 제일 큰거 5 잖아 왜 최소가 5야 최소값도 5고 용혜이 동생있나 외아들이다 치면 얘는 첫째면서 막내잖아 아니 그런거 없어 그냥 최대 최소 둘사 5야 우기지마 4 5 6 아무거나 4번이니까 얘는 3에 4승 4만 드립자 나오는 경우는 빼기 1 확률로는 6에 4승이지 6가 확률이니까 그럼 답은 1 빼기 81분에 5가 나오니까 1 빼기 81분에 5는 1 빼기 81분에 5는 흑LES 3 iah 3 4 4 5 5 5 5